1. 은혜와 진리의 성경 강의 이번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과 타고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의 마음과 생활의 차이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시청하시는 동안 성령으로 증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복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1. 은혜와 진리의 성경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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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교의 박진영입니다. 오늘도 요하무 6장, 지난 시간에 63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63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오, 생명이라.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 또 우리 개인의 삶의 역사는 성령과 육신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육신을 통해 일어난 일이라든지, 성령을 통해 일어난 일인지, 그런 갈등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인지.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난 시간에 성령님은 살리는, 성령님은 육신과는 너무 다르다. 육신이 밤이라면 성령님은 낮이다. 육신이 어둠이라면 성령의 빛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안해, 성령에서 거듭난 사람이 아니냐는 것은 밤과 낮이 다른 것처럼 다른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잘못된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성령이 어둠 것과 육신이 어둠 것과 너무 다르다는 걸 우리가 갈래대 5장을 통해서 봤습니다. 육신의 일은 현재 아니고 육신에서 나온 것, 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을 해서 성령이 어둠 것, 이게 다 비교를 했어요. 갈래대 5장을 열어서 육신의 일과 성령의 열매 비교를 보면 정반대, 혼동할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 구원받은 구원 없지 않은 사람, 밤과 낮이 다르듯이 다르다. 이걸 타협하면 안 됩니다. 빛과 어둠을 어떻게 같다고 할 수 있어요?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비슷하지 않아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 같은 분 보세요. 니고데모가 훌륭한 성인학자잖아요. 이스라엘 선생이고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70인 공예회원이고 상당한 수준의 학자이고 수준의 인격자이고 종교인이고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분 앞에 사람이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머니는 뭐 되돌아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이때 주님은 또 다시 내가 진실로 진정하게 이루느니 내게 이루느니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겠다는 말을 기억하지 마라. 육으로 난 것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이 차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하든 수백 번 나와도 그건 육이다 이 말이죠. 거듭나는 이유가 육으로 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나야만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나야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이유가 거듭난다는 말은 성령으로 통해서 영적으로 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를 출생하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했다 그런 말이거든요. 영문 1장 10장에서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자들이다. 하나님께로서 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말은 하나님께로서 출생하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데 니거든지 증거든지 그런 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훈련 성경학자이면서 백성 가르치는 선생이면서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모를 수 있습니다. 신학자도 모를 수가 있고 목사님도 모를 수가 있고 장롱이 모를 수가 있고 모를 수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모르고 모르는 거니까.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어느 목사님은 이 채플스에 들어오셔서 기도를 하실 때 그분은 신학자예요. 이름을 대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매일같이 거듭나게 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좀 죄송합니다만은 거듭나는 게 매일같이 거듭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의 의미가 거듭나는 게. 요즘 거듭나는 말을 적절하게 적당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의 말은 거듭나는 것은 한 번 나는 거예요. 우리가 뭐든지 한 번 출생하잖아요. 하나님께 출생하자면 한 번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잘 모르니까 매일같이 거듭나게 하다. 새로워지게 해달라. 그런 뜻인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출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낳은 것은 영이다. 육으로 낳은 것은 영이다. 그건 또 육이야. 열 번 낳은 것도 육이야. 그래서 성령으로 낳아야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으로 낳아야만 한나라 들어갈 수 있다. 성령이 거듭나지 않으면 한나라에 데려줘도 한나라가 한나라가 아니에요. 내 육신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은 죄가 더 좋은 거예요.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성령의 죄가 싫고 세상이 싫은 거예요. 한나라가 더 좋은 거예요. 의가 더 좋은 거예요. 거력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런 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돼지의 성품이 돼지잖아요. 돼지를 잘 목욕을 시켜서 방을 깨끗이 청소를 해서 좋은 흰옷을 입혀서 입혀줬다가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돼요?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게 불편한 거예요. 돼지한테는. 돼지는 더러운 게 더 좋은 거예요.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성품이 그러니까. 육신도 똑같은 것입니다. 돼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는 사람은 양과 같아요. 양. 양은 더러운 걸 싫어하잖아요. 웅덩이 빠지면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돼지는 웅덩이를 찾아가요. 더러운 데서 찾아가면. 이런 차이. 그러니까 돼지가 사람의 사랑이 좋은 아파트에 살면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는 더러운 데가 좋은 거예요. 아파트하고 좋지 않은 거예요. 육신이 한나라 가면 이대로 가면 한나라가 되지 않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성령 거듭나야만 그 마음만이 가서 거룩을 지고 의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즐기고 그러는 거지 육신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육신의 차이. 이거는 하늘과 땅의 차이. 밤과 낮의 다른 것과 다른 것. 이런 거거든요. 이거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우리가 이제 그 그 칼라데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칼라데 5장을 보시면 기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칼라데 4장입니다. 5장이 아니라 칼라데 4장. 28절 29절 보세요. 이게 지금 에서와 아니 이스라엘과 이삭과 관한 이야기인데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라도다. 이게 육체를 따라난 자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하가를 통해서 났잖아요. 그건 정통이 아니에요. 그건 육신의 방법으로 낳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낳은 거예요. 이삭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100세 때 낳았잖아요. 자연적인 출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육체로 따라난 자, 성령을 따라난 자. 이 구별이 있잖아요. 네가 되면 거듭나기 전까지 육체로 따라난 자죠. 누구든 거듭나게 되나 육체로 따라난 자야. 그런데 성령을 거듭날 때 성령을 따라난 자. 성령이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정은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정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해라 하였느냐. 그런 지역 형제들아 우리는 여정의 자녀가 아니여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냐.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말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스말 같은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스말 같은 사람. 육신적으로 거듭났다고 생각하고서 구원받고 침략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설득을 통해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살리는 것은 여기다. 여기에서 육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은 방해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병에 이렇게 하셔도 그건 못 믿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를 간판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거듭나면 그런 거 안 봐도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눈이 뜨니까.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장면을 보고 놀라운 분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셔도 못 깨닫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왔다. 내 사람으로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이런 이야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니 하셨어요. 육장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너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35절 보시면 그랬잖아요. 육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러실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지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리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가치를 몰라요. 사람들이 몰라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지 않는다. 절대로 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영원히 주지 않는다.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사실입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저는 육장을 구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부끄러워하게 생각하죠. 거북하죠. 그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있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원치 않는 거예요. 영적인 거, 주님과 관계된 거, 주님 기뻐하는 거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게 놀랍잖아요. 본래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 번성의 없이 번성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이라고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리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은 호대가 듣습니까? 이게 사실이라고요. 진시황이 죽기 싫어서 불로처를 구했는데 이게 불로처에 비교할 게 아니잖아요. 이런 말씀을 보고 읽고 전해도 못 알아 듣는 거예요. 왜? 성령님의 도심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서 이 말씀 어렵다 그래요. 어렵다. 이 말은 황당하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황당하다는 얘기예요. 자기 사료 먹으라고 그러지. 피를 마셔야 그러지. 하늘에 내려오셨다고 그러지. 또 영생한다고 그러지. 이게 황당한 거예요. 유괴속한 사람한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영적으로야 분별한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다. 어렵다다. 누가 이런 말을 받겠냐. 그런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다음에 나중에 보면 66절을 보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심한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의신절 믿고 알았삼나이다. 여기 두 부류가 있잖아요. 사실 세 부류인데 두 부류는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간 사람들. 또 여기 베드로와 제자들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를 믿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의신절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 앞에 머물려 있는 사람,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 그다음에 여기 가린유다가 있죠. 가린유다가 거기 이제 7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더니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균이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르쉬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시미라. 그는 열두 중 하나로 예수를 팔자다라. 여기 배반자. 그러니까 이게 세 부류인데 하나는 육신을 따르는 자지요. 이 대중들. 또 한 부류는 성령을 따르는 자. 성령을 따르자. 성령으로 난 사람들. 육신을 따라 난 사람들. 또 여기는 마귀를 따르는 자. 가리키시미라는 마귀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 부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페드로를 어떻게 믿었냐. 페드로를 어떻게 믿었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마태비 16장에 보면 페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비 16장 보시면 어떻게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됐나.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빌리뽀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이 질문하셨어요.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때 대답이요. 도라는 세례완, 도라는 엘리완, 어떤이는 예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평가입니다. 세계 사자성인의 한 사람이라든지 기독의 창시라든지 사랑의 화신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인간의 시야로 보는 거죠. 성령님의 시야로 보면 다른 거예요. 성령의 시야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이 질문하세요. 14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 질문하시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날 얘기하는데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현륙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니라. 이게 다른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보여주시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알게 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모르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 전도받는 사람이나 성령님의 의자인 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기독교는 성령을 뺀 기독교. 성령이 안 계신 신앙생활, 성령이 안 계신 교회, 성령이 안 계신 목사님, 장노님들, 신학자 얼마나 많아요. 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을 따라 행을 하면 알아요. 쉽게 알아요. 저 선생님이 빛 가운데 하는 건지, 어둠 가운데 하는 건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건지, 육신을 따라 행하는 건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빛과 어둠을 분간하는데 많이 시간이 필요해요. 많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금방 분간이 가는 거예요. 이분이 코끼리를 눈 뜨고 만져보고 하는 이야기라구나. 소경으로서 코끼리를 만져보고 하는 이야기라구나. 왜 모르는가. 모른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예외적인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것은 아는 거예요. 그래, 고린더 후서 13정 5절에도 그렇잖아요. 고린더 후서 13정 5절에 바울 사도께서 고린더 성도들에게 질문하잖아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거고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버려온 자다. 그러잖아요. 교인들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여러분도 해보세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세요. 뭐가 하지 말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냐.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그 안에 내주에 계신 거예요. 성령의 내주는. 성령의 그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의 계시면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성령의 열매가 그 삶성에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양성과 오래참음과 절제와 충성과 이렇게 성령의 열매예요. 이게 내 생활에 나타나는 게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원수도 대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저는 미웠네 밉지가 않은 거예요. 불쌍하게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달라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볼 텐데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영에 순정하게 되죠. 저를 안으로 하고 기명을 치기 전에 거짓말을 하는 거다. 주님을 알면 주님의 말씀에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정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순정하는 거예요. 아내들이나 남편에게 남편이나 아내들. 이걸 순정하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자기 안에 달라지고 아는 거예요. 믿지 않는 아내가 자기 남편이 변화된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몰라요? 알아야죠. 모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알아야 정상이에요. 그게 나타나니까 빛으로 이렇게 숨길 수가 있습니까. 빛을 숨길 수가 없어요. 어둠은 금방 알아요. 빛인지 아닌지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요즘 이걸 흐리게 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과속평가하는 혹은 부정하는 이게 문제라고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행하시는지 육신을 따라 행하는지 그런 데 여러분 자신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서 평가하는 거예요.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다. 아버지가 보여주셔야. 만통은 11장에서 그런 말씀 있잖아요. 주님이 배세대와 고라신에 가서 많은 권능을 향하셨는데 그게 회개 안 와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창망하셨어요. 가부가 나면 내 하나가 높아지겠느냐 음무에가 낮아지르라. 그러시면서 주님이 아버지에 향해서 아버지 앞에 이렇게 감사해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이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면 감사네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네이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개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 아는 자가 없는 자. 어떻게 알아요? 개시를 통해서. 믿음은 개시가 전제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시해 주실 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내 설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설도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만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개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사시야. 우리 바울사도가 자기 구원 간행하는 거지 갈라디에서 나오지요.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에서 일정 열어보세요. 다 마찬가지예요. 15절 16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길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현륙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석으로 돌아갔나라. 그 속에, 자기 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자기 속에 그 아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메석에 또 하세요. 주님은 자기 나한테 그때 안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창조자 하나님의 이런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믿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도 보세요. 고린도 후서 시간이 안 되네요.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만 보시고 고린도 후서 4장 6절 맞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과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냐. 마음에 비추셨다. 이거예요. 마음에 계셔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이거를 망각하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존중하시고 성 역사를 기대하시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 할렐루야 이마소서 성장님 함께 되니 나는 선포하이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이마시네 나는 선포하이 마당의 왕계수 주의 나라 힘하시네 주의 나라 힘하시네 주의 나라 힘하시네 주의 나라 힘하시네